나한테 불만이 뭐야? 뭐... 나한테 불만이 뭐야? 내가 방송 전에도 누구 얘기했어?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보자. 상세하게, 진짜. 아니래. 아니래. 그 분위기를 애들이 다 읽어. 내가 말했지. 대리라고 하지 말라고. 대리? 어머님, 어머님도 이제는 어? 대리, 대리 거리잖아? 내가 그거 기분 나쁘다고 했지? 대리가 뭐야, 대리가. 돼지, 혜리! 돼지, 혜리! 기분 나쁘지, 당연히. 그래, 그건 좀... 애칭니까? 돼지, 혜리! 그게 짜증 났어? 그럼 말을 하지, 평소에도. 평소에 말을 했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 난 몰랐지, 그거는. 어머님이 너는 왜 맨날 대리냐고, 대리냐고 하냐고 했을 때 네가 편해서야 내가. 나 그거 싫은데? 어머님한테 대놓고 얘기했어. 그랬었어? 아니, 나도. 아버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옆에서.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근데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다고 하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아유, 저렇게 눈치가 없었어. 귀여워서 그렇게 불렀어요? 본인은 애칭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돼지 혜리를? 좀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부르려고. 귀여우라고. 그런데 본인은 듣기 싫었다네. 그럼 귀여움이라고 불러요, 귀여우면. 아, 여태까지 그렇게 짜증나게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더 짜증나요. 그냥 냅둬다가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이러면은. 아, 그래, 그래 뭐 이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버리면은. 아,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방금 영상 본 그날. 혜리 씨가 유독 윤배 씨한테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윤배 씨한테 뭔가 쌓인 게 많으셨나. 여태까지 남편한테 이제 아,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공감을 또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저날에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폭발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남편분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 같으세요? 육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아, 내가. 아, 내가. 맞네, 맞네, 맞네.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맞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배 씨가 공감은 하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내는 언어로 표현해야 좀 잘 알아듣잖아요.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오늘 뭐를 하나 작게라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욕말 할 것 같은데. 설마 방송에서 욕하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작게라도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말이라도. 공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남자들이 왜? 뭐 있었어? 이게 아니라 아, 그래 힘들었구나. 먼저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뭘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뭘 하고 있어. 와이프가. 나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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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나 있는 것도 알아봐 주게 말하는 거. 안 그래. 진짜 싫어. 내가. 나 갱윤기니까 잘해줘.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나도 갱윤기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진짜 이게 딱 거기서 선생님 대화가 딱 끊어져요. 근데 지금 그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나도 힘들었어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도 힘든데 당신도 오늘 힘들었다는 얘기네. 이런 거.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